투미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영민 실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부동산 특히 재개발 시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2022년 다가오는 흑호랑이회를 준비하며 지금부터 12월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투미 1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인데요 단편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이고요 각 단계별 여러분의 상황에 맞춤 재개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국가대표인 저희 김세현 본부장이 준비했습니다 다주택자, 일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재개발 원포인트 레슨이 시작될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12월 투미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인데요 한남, 성수, 노량진, 흑석 등 듣기만 해도 길화성 같은 뉴타운들이죠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대 어디에 과연 투자를 하셔야 마법같은 수익률이 펼쳐질까요? 투자 금액 10억대 이상 가장 상급지만 추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을 모았으니까요 꼭 참석해주세요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재개발 투자처 중에서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인데요 투자 금액대는 5억에서 10억원까지 저희 투미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만 그 정보를 공개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세미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포털인 정보몽땅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재개발 사업지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정비구역들 사이에서 과연 여러분들께서 찾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지나치셨던 저평가들 진주 같은 구역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투자 금액대는 2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보석 같은 구역들 저희가 이번에 선별을 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그 정보 놓치지 마세요 2021년 12월 드디어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저희 투미TV의 대표 스타 강사이자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이 직접 준비를 했는데요 2022년 부동산 전망 및 여러분들께서 세워야 할 투자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이 직접 진단하고 처방해드립니다 저희 투미부동산 12월 세미나에 참석하실 여러분들께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석 당일 고열이 있으실 경우 아쉽지만 참석이 불가하고요 강의 내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손소독과 함께 입장 체크를 확실히 하고 있으니까요 참석하시는 분들 이 점을 꼭 인지해주세요 저희 투미 세미나는 소수 인원만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연락주세요 세미나 참석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에 010-6523-4474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12월 세미나 안내해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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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